그러면 에어로빅팀 공연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릴까 합니다. 항상 즐겁게 그리고 건강하게 운동을 하는 부천시 근로자원 종합국지관 에어로빅팀입니다. 18년 동안에 변함없이 우리 신소연 강사님께서 이끌어주는 문화센터의 최고의 팀이자 선두의 투자라고 합니다. 먼저 개인전을 보셨다가 이어서 단체전 우리 여러분들께 멋진 공연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오늘 금상을 탔대요 어디에서? 아 전국대회에서 저한테 뭘 얘기를 하시는지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근데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탔대요. 여러분들 그거 알고 계셔야 돼요? 전국대회에서 금상을 탔대요. 아시겠죠? 아시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에어로빅 공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와 박수! dij Dale 박수 끝. 아시겠죠? withdraw 다행 Ingredients 찬양하올라, 당연했지만 그렇기시ago 나이지만 YN must geter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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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